안녕하세요 한예슬입니다 올해는 카페베네가 경사가 많네요 미국에도 진출하고 또 벌써 세컨드 브랜드까지 런칭하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살짝 보았는데요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해서요 정말 인기가 만점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음식 파스타하고 피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블랙스미스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 아주 좋은 시간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 했고요 블랙스미스 화이팅입니다